청와대 앞에서 38년에 여완성 장군이 장인에서 비난을 바꾸니까 아 왜 그래서 이 장군님은 남은 부대에 와서 왜 이랩니까? 제가 여행하면 이상해서 모르니까 장인 장군은 안 돼서 왜 그래? 이리 와 이리 오디나 이리 와 당신이 왜 그래요? 그 외에 남은 한반도에 와서 일찍 안 하고 있어 빠지니까? 이렇게 했더니 당연히 장군은 비난할 바까요? 장인 너 왜 그래? 너는 알맞는 사람은 너는 나하고 다 통할 수 있는 체중들은 왜 그래? 매일이 와 아니 왜 이랩입니까? 응 왜 그 여자야 우리 그 좋은 첨량인은 왜 뭐 애 자꾸 납량하고 왜 왜 배라요? 응 정말 그럼 나 싫어 했더니 응 아 왜 이리 와 이랩 응 싫어 했더니 아 너한테 던져보거라 이랩아 응 나는 뭐 붙들어 센승했느냐? 응 센승하였어? 응 내가 바로 지금 부속님들 가지고 가주고 있는 지인들 말입니까 응 이랬따가 한데도 북경할때 큰일나요 내가 사람 가니깐 바가지자로 해주시지 알겠어요 응 나는 하얀 사람한테 십하자로 만들자리 연자로 가르치기도 해요 힘이 상해 부탁드립니다 응 감사합니다.